너무 헷갈린다 그 쏘는 것도 그렇고 여덟개나 된 여덟개밖에 슬롯이 없으니까 비슷한 슬롯 쓰다보니까 헷갈리네 이게 제일 쉬운 직업이라 그랬지 섞어 쓰는 직업이면은 기술 되게 뭐 쓰던 거 쓰면 낫겠다 그냥 어 이거 많구만 카운터에 강력한 공격력에 차지샷까지 야 이 화끈함 그렇지 이게 전사지 뭐야 장로야? 어 그 돼지 악마다 쟤가 보스인가 보죠? 어 아 여기가 보스인가? 쟤는 중간 보스인가 보다 싹 다 모여 예쁘게 모여 덩어리도 모여 난 절로 가 아아 아프구만 이제 카운터를 활용해서 드디어 싸울 때가 왔구만 보스전을 어 아 쿨이구나 아 회피력 수준 아 저렇게 때리네 야 그거 같다 다크 소울2에 나오는 하마 같다 느낌이 무조건 넘어지는 거 아니구나 카운터 된 거니? 좀 이상하다 느낌이 그렇지 극딜이다 방금 돼서 그런지 확실하게 안 단다 어 들어가는 느낌이 없다 아이 뭐해 아 어어 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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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요 어어 아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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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지 그렇지 카운터 카운터가 너무 빨리 풀리니까 오히려 막기가 힘들다 저런 거 막기 괜찮을 것 같은데 거리도 되고 뭐야 그렇지 방금 풀어 아 나 자꾸 카운터를 쓰냐 지금 4만이나 되냐 무슨 지금 4만이나 되냐 무슨 아무리 뭐튼 마 튼튼해 보이게 생기긴 했는데 15% 감소해주고 항상 야 15% 감소는 진짜 제일 좋은 거 같아 이 스킬 중에서 아 방어가 아 방어가 이리 와봐 어어 어어 불 쏘고 피하고 실드 이제 넘어트리면 되네 그렇지 마지막 카운터로 끝내겠다 들어와라 됐다 형 죽어라 야 방패로 죽어 못 맞추겠어 어 약간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빠르게 막는게 아니라 보이는 거 이상의 선딜이 있네 어 약간 미리 준비를 해놔야되네 내 공격 쿨타임을 계산을 해서 어 딜레이를 계산을 해서 어느 단계에서 딱 맞은 다음에 공 들어올 때 이제 막는 좀 대형인 애들이 쉽겠어 작은 애들 조금 좀 그렇다 어 여기 지옥이네 여기는 완전 뭐야 달려나는 거야 지금? 차력 달려나는 거야? 멀쩡하게 막고 있냐 어 신경도 안 쓴데 나는? 어 난 신경도 안 써 얘네 아래 아래? 어 얜 나 노린다 겸치 많이 준다 하나에 170이야? 물약 물약 아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못찾 어 그냥 나 때렸으면 좋겠어 나를 때려줘 그래야지 한 벌에 몰아잡지 그렇다고 간다고 안 맞는 건 아니구나 나도 이렇게 아픈데 저걸 버틴단 말이야 저렇게 있고 대단한 놈들이야 도와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와아 5천이세요? 왜죠? 너무 잘 막잖아 봐봐 괴물이야 이거 도도 영원히 도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쟤한테 그 장군들 사냥 맡기면 되겠는데? 뭐야 여기 못 들어가? 들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씨앗 있잖아 데려 보내줘 내려가는 데가 있다? 아니구나 나중에 가게 되겠지 아니면은 가지마 그냥 여기든 못 본 걸로 열 네네명 잡으면 된다 아 근데 이렇게 나와야지 진작에 왜 이것도 이제 왜 그랬어 나한테 미묘한 선들 극혐 흠 착 길다 길어 이거 그래도 전만큼의 던전 그건 없다 나 가도 꼭 그렇게 가냐 이거봐 다 모여 야 바로 800 들어오네 어우야야야야야야야야 어우야 카운트 없이 죽었다 이거 아 있어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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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와 어우 더럽게 세 더럽게 세 야 카운트 빨로 근데 한 번 살았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이니 나는 야명증 환자를 배려하는 그런 구성은 없는거니? 어우 씨 짱짱나네 이게 전산지 법산지 내가 시커메서 구분이 안가 와 70개나? 앞이다 앞에 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오늘 방송하면은 저녁 방송하겠습니다 지금 5만이야? 에이 이거 인간적으로 통해야되는거 아니니? 에이 오우야아 저거 올거 같긴 했는데 안오길 바랬지 아 흡수했어 흡수했는데 흡수하고 카운터 쳤는데 의미가 없어 넘나 아픈거 넘나 아픈거 오우야아 전기 지리릭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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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내가 쓰러져 내가 쓰러져 내가 쓰러져 내가 쓰러져 내가 쓰러져 내가 쓰러져 어 긁어주고요 지금이다 차지해 방패로 전기까지 조금 아프구만 이거 근점에서 맞으면 진짜 아프겠다 저거 세개 동시에 날아가서 카운터를 했지만 안하는게 낫다 카운터를 하는게 의미가 없어 아 부활이나 해 카운터로 막는 그런 그런거는 이제 단일기만 되겠다 이거 카운터로 계속 막다 때리는게 아니라 때리는 방격하는 사이에 맞아 죽어 미쳤어 진짜 만달았니? 여태까지 했는데 아 그거 너무 좁잖아 인간적으로 아 저런 기술이구나 난 흡수하는 걸로 때리는 줄 알았지 근데 뭐 그러나 이거랑 똑같긴 하네 오우야 두번 아 야 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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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한다 어메 세상에 어 야 잠깐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데미지가 똑같다고? 클론이랑? 병격도 안 들어가고 없었는데 들어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왜 저래 왜 저래 쟤 왜 저래요 쟤 왜 저럴까요? 빨리 방어력 올려줘 빨리 방어력 올려줘 그렇지 맞다 안 맞다 올라가는거 아니야 어머야 야아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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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 야 하하 콤보를 짐 했잖아 아아 죽인다 너 정신 없어서 내가 헷갈려 죽겠네 어 자꾸 자꾸 카운터 이상한데 쓰지 카운터가 바닥은 안되나보다 어 정면에서 단일로 때리는게 없잖아 그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거지 카운터가 이한테는 저런거면 된다는건데 저거는 아아 제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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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1200따라?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아니잖아 일단 일단 제거하자 오우야 방금 되는거 맞지 이거 어 방금 되는거 맞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 그만해 어 아 열일이 어 야야야야야야야 이러지 말자 이러지말자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기술도 통한다 몸은 별로 안 쎄 지금이다 깨버려 그렇지 긁고 차지 차지 전기 걸고 넣어 그렇지 방어 방어 마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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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거 아니잖아 실드에다 풀피인데 한방이라고 이게 탱커냐 야 나 심지어 디킥을 15% 감소까지 걸고 스킬 쓰는 동안 맞으면 35% 감소인데 35% 감소 풀피 플러스 실드인데 한방이라고 이건 아니잖아 아 저걸 카운트 못 치는게 내 천추의 한이야 진짜 어떡할 거야 이거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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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아 야 이젠 3마리를 뽑네 쉽게 뽑으신다 야 어우야 지금 면역이야? 면역했다 안했다 하는 거야 막 아 얘가 웃는 소리랑 끄악하는 소리랑 너무 달라 크흐 저거 모르는 동안 차지하는 걸로 바꿀걸 내가 죽는 것 같아 쟤네 끄악하면은 분명 안 맞았는데 끄악하니까 더에다 잡아서 떠드는 사이에 이제 게임 떠들면서 해야 꿀맛이지 뭐다 소니 어어 제발 그만둬 제발 제발 기절을 얼마나 길게 박아놓은거니 나 탱커야 탱커 혼자서 잡으면은 타겟팅을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런겁니다 아 지금이야 모아 모아서 전기찍 기절 한번 하고 긁어준 다음에 그렇지 야 두번을 죽었네 이거를 더 어려운거는 한번도 안죽었는데 어? 언제왔어? 아 원래 오기로 했었지 근데 안온거였지 어 변신도 안하고 잘 막네요 어? 이건 또 너것인가 그 역겨운 냄새만 아니었다면 못 알아볼 뻔했군 광기 군단장 코쿠세이트 아참 재수없게 웃는 건 여전하군 시간이란 무서워 그렇지 않아? 그 여주족 꼬맹이가 이렇게 볼품없이 늙어버릴 줄이야 하하하하하하 그러는 시간을 누가 막을 수 있겠나 하지만 너같이 불결한 재앙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순 없다 오 잘 썩는구만 상대에 넘음을 통해 하하하하 으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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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으아하 하하 으아하 하하 으아 알려주죠 꼬메니 진짜? 나 집에 갈래 집에 가면 안됨? 쫓아야됨? 어디로 갔는데요? 아니 어디로 갔는데? 일로 갔어? 레벨업 했네요? 굿포인트 아 드디어 찍는다 카운터 빠른준비 아 근데 이거 쓰기 진짜 애매하긴 하다 보스 상대로 추가 데미지네 그딴거 필요없고 그냥 이거 괜찮은거 같애 데미지 반감하는 대신 쿨타.. 쿨타임 반 방어용도로 쓸라 그랬는데 법사계통은 진짜 그시기하다 차라리 엄청 빠르게 파이어볼이라던가 월강대원 같은거 써주면 내가 막아보겠는데 저렇게 빨아먹으니까 견적이 안나오네 돌아가야되는거 아냐 그냥 이정도면 어디로 가라고요 아저씨 아 골 때리네 아 빠져나가요? 잠깐 진짜 이 근처에 있는거야 그러면은? 아니네 나가는거네 아이씨 아 아니 걸어나가길래 난 당연히 나도 걸어나가는건줄 알았지 어디가서 대화 한번 하고 사라지는줄 알았지 저렇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어찌됐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재밌었구요 밤이 이어서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아오 오늘은 이제 유저가 너무 많아서 아마 못할거 같은데 저녁방송을 하게되면은 다른 스팀게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볼까? 어 많이 풀렸네? 어 서브 채널은 9개로 줄어들었고 어찌됐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뿅! 아하하 수고하셨고 수고하셨고 수고하셨고